이번에는 재미있는 질문을 들고 왔어요. 바람둥이라고 하죠. 바람끼 많은 사람들. 이런 바람둥이 기질이 유독 다분한 띠? 아니면 띠 안에서 월생들도 있는지? 일단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? 꼭 요구도 먹을 것만 찍으라고. 지금 일을 할 때는 입장 곤란하다, 진짜. 여러분들, 이건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부부의 세계 드라마 난리 났잖아. 이제 끝났어. 불련 이런 거 주제로 인기 몰이를 하고 있었잖아, 그치? 근데 우리 일도 비밀보장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. 근데 이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굉장히 많아. 앞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 또 확실히 아실 겁니다. 바람둥이 관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. 바람둥이 관상은 얼굴만 딱 봐도 안다. 세상 착하게 생겼고 법 없이 살 사람 같은데 사주 딱 열면 180도가 다른 게 사람,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. 띠를 얘기하자면 첫 번째, 뱀띠 분들. 뱀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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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인 없으면 바보란다. . . . 그래. 근데 이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흐름대로 가다 보니까 어쩌겠노 만서도 여러분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닙니다. 맞잖아. 바람피우는데 벌받아요 선생님? 저 이성에 살면서 있잖아. 지금 살고 있지만 보람받고 죽는 사람도 있어. 근데 저승 갈 때는 어떻겠나? 우리 봤잖아. 심판 받잖아. 그래 봤지. 영화 봤지? 앉혀놨고 니는 살아생전에 어찌 그렇게 몸뚱아리가 한 번을 올렸느냐? 너의 벌은 어떻게 하겠나? 이러면 벌 내려봐봐. 지옥불이 떨어지겠지. 근데 이게 사주에 들어가지고 사주에 보면 양방에 갓을 걸어놓고 살아라. 이런 사주도 있단 말이야. 옛날에는 솔직한 말로 첩에 첩을 둬도 흠이 안 됐잖아. 우리 어른 진짜 선대에는. 근데 요즘엔 그게 아니잖아. 법적으로도 안 돼 솔직히. 근데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게 맞게끔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좀 세상이 이 지경이다. 최애인이네. 또 한판을 잘 가야 된다. 어떻게 하야 된다? 여기. 싹 여행을 가야 된다. 주니까 한판을 모아라는데 보러 가야 된다. 시간을 가야 된다.